이로쿠가 너무너무 고생을 해서 하루만, 진짜 하루만 휴가를 갖고 싶었어요. 오늘은 놀다 죽을 겁니다. 5월 19일, 98일 때까지. 저녁 근처에 fantastique. 수영사에 갔습니다. 님의 꿀맛. 걱정 없이 노는 날도 있고, 웃으면서 재밌게 놀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너무 좋아요. 알프해. 네. 아우. 길쭉. 정말 기대돼요. 한국에서 진짜 놀랐어요. 한국에서 진짜 놀랐어요. 한국에서 진짜 놀랐어요. 한국에서 진짜 놀랐어요. 독특한 미션을 끝내고 첫 휴가 같은 느낌이었어요. 언니 뭘 달라. 언니 뭘 달라. 언니 뭘 달라. 오라라 달라.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오랜만에 힐링하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았어요. 올 멤버가 다 비키니와 수영복을 입은 건 저희 밖에 없었을걸요? 아우. 아우. 우리가 완전 핫걸이 였지.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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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까자 Derby Ganja. كل 아우. 811. 경쟁 상대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노는 시간도 없었는데 거기서의 싸움은 무척 싸웠고 처음으로 웃으면서 싸우지도 않고 너무 재밌게 놀아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춤ECT! 강아지의 웅야상 tee 웅야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